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넘쳐야죠. 중립 꼬리 물기 안 돼요? 하면 안 돼요? 꼬리 물기 하면 안 돼요? 중립 ? 물기 毒 수지 마세요. 꼬리 물기 하면 안 돼요.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? holders 아저씨 꼬리불기하면 도로켓뚜법 위반이에요 땡기면 위반이라고 실격된다고 시험 보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지 법을 법을 지키셔야죠 법을 지키지마요 자 이제 기원아 기원아 이제 출발 가잖아 오케이 가요 땅땅하네 산산이 산산이 우측과 뺄키시고 자 이제 들어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